다음은 5입니다. 5급 공채 시험, 시험에 관련된 정보, 시험 업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사결정 과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 현지한 지장, 상당한 이유, 키워드를 잘 보시고요. 조문 내용을 압축해서 적어주고, 조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조문의 구성요건을 해석한 판례를 압축적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관련해서 구조이란 갖고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조문 압축적으로 적어주고, 조문의 구성요건을 해석한 판례를 또 압축적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익 경량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문에 있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 현지한 지장이나 의미가 뭐냐. 조문을 그대로 목차화시켜 놓는 겁니다. 관련 판례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관련된 내용도 여기처럼 시험에 관련된 사항이 있죠.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뭐냐. 아직까지는 주관식으로는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식 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련 판례는 한 번 정도 눈여겨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종료 창법 전 2030 증명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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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